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골라서 빠르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출렁출렁거리고 떨어진 종목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종목을 골라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저희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감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환상의 조합 톰과 제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새벽에 뵙고 또 뵙는데 부쩍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네, 힘듭니다. 아침 일찍 방송하시고 또 오셨는데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해볼 텐데요. 삼성전기 스타트로 해서 페노션, 호텔신라, 현대중공업, 리노공업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2구산업, 하나금융지주, 신세계, 클리오, 카카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한 것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 종목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 해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눈에 띄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눈에 띄고 카카오도 눈에 띄고 오늘 어떤 테마로 좀 가져오신 겁니까, 두 분? 잡탕입니다. 아, 잡탕이요? 이것저것 다 골라야 된다, 지금? 올라갈 때? 네, 저는 좀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10가지 종목 가져오셨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갈까요? 첫 번째 종목? 지금 뭐 테마를 정할 수 없는 게 외부 변수가 워낙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올라갈 때는 다 갈 것이고 또 빠질 때는 다 빠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 전기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저는 전기전자 업종군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어제부터인가요? 어젠가 그제 때부터 갤럭시 신제품 S22가 예약 판매에 들어갔는데 그 전작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예약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 MLCC 관련해서도 삼성 전기 MLCC 관련해서는 점유율도 세계 점유율도 높고 계속 성장 모멘트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DDR5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도 삼성 전기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걸 본다라면 올해 성장 모멘텀 계속 갈 수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거. 물론 시장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고 있지 않나 생각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은 삼성 전기를 주셨습니다. MLCC 월막 좋은 상황인데 이거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제대로. 가격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중에 또 갤럭시 S22의 인기몰이도 함께 힘을 받을 것이다는 의견으로 삼성 전기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구 산업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반영되다 보니까 5% 정도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달라지지 않는 것들은 어쨌든 세계의 원자재 가격 시장이 계속해서 들썩인다는 것들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슈퍼 백오데이션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시장도 현물이 있고 그리고 선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 가격이 높은 콘텐코 시장을 유지하는데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서 현물이 더 비싼 현상이 발생되면서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이 슈퍼 백오데이션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자재 이슈가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세계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원자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은행들의 어떤 투자 확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원자재 선물 가격은 꺾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포함한 23개였던 원자재 선물에서 49개 정도가 높은 현물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투기 포지션, 투기 포지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기 포지션 플러스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공급 부정 현상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 주들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큰 폭에 좀 조종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하라고 그랬던 전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급락 이후에 다시 원자재 가격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시도를 한번 노려보자는 관점에서 2구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구 산업 어쨌든 원자재와 관련된 이슈는 이번 올해에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구 산업 봤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유튜브에서 박한님이 유창희 대표님 힘내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힘드셨다니까 힘내시라면서 종목도 소개해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미끼를 잘못 물어가지고 페노션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페노션. 네, 최근에 해운주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해운주 중에서도 페노션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하고 벌크성 관련해서 어떤 운행을 좀 많이 하는데 컨테이너박스 관련하고요.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약간 원자재 이런 부분들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런데 신규 선박이 이쪽에 투입이 상당히 더디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중국이 최근에 조금 정책 기조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부터 철강 생산을 좀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벌크성 관련해가지고의 운행 횟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천연 자원의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연초에 석탄 수출 규제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도 있었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철강석 광산 운영이 좀 미비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재개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벌크성 관련해가지고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은 관련해서의 얻은 BDR 지수라든지 운임 지수도 조금 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BDR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들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운주 중에 펜오션을 선정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 금융지주고요. 저도 첫 번째 종목에서 2구 산업 말씀드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다섯 번에서 이제는 일곱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주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골드만삭스 현지, JP모가, BOE, 벤코바, 아메리카죠. 이쪽 같은 투자은행들이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인플레이션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또 금융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2%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뱅크만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묶여있던 대출 규제가 대출계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서 또 대출 확대가 나올 건데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사상체대 실적 순익을 기록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중금리 현재 주택담보대출 6%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대출까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올해는 좀 더 큰 또 사상체대 순익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 금융주의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배당도 큰 매력일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하나 금융주 같은 게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6.2% 정도 현재 배당 순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또 배당 매력이 큰 하나 금융주주 잘 보자라는 의견이 좋고요.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 PPI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 1월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년 동기를 비해서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에 작년 12월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3%를 기록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도 9.5%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3개월 연속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월간 PPI 상승률이 9%대로 하락을 한 것이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이후에 5개월 만이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0.9% 상승을 했는데 역시 전월에 1.5%였던 것과 비교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시장 예상치가 1.0%였는데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면서 국내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미국에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은 조금 수그러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호텔실라네요. 네, 호텔실라를 선정했는데 그 전에 차트 하나 보여드린다면 지금 이게 메리어트 인터넷처널 차트입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신고가를 그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40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번 신고가인데 결국에는 오미크론 역설이라는 것이죠. 오미크론이 진행될수록 리모프닝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러한 것들이 글로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관련된 종목구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데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그 가격대까지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캉스 호캉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가지도 못하니까 국내 좋은 호텔로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해외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여행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뷔페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많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실라는 면세점 사업 부문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외여행은 어쨌든 재기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세점 매출 증가 또 보복 소비라고 해서 고가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면세 한도가 또 늘어났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호텔실라는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실라 주셨습니다. 다음 정태균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고요. 신세계? 어찌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최근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품에 대한 구매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즉 소비 파워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백화점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어떤 타겟 마케팅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명품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현대 서울을 출범을 하게 되면서 MZ세대를 공격하는 복합 쇼핑몰 이런 식으로 조금 컨셉을 좀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비력과 연관성이나 명품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작년 영업이 코로나 이전 2019년 수준을 상위를 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백화점은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지만 백화점 내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다 착수할 수 없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위드 코로나 진행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브런치와 연관된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된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지금도 가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명품 매출이라든지 패션 자회사든 성장 그리고 이제 빈 공간이 채워지는 부분을 통해서 아마 작년에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좋아하는 투자지표 퍼 같은 경우는 7.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으로 기관 수급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역시 정태근 팀장님도 리오프닝주 중에 하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세계를 주셨습니다. 아까 중국의 경제지표 확인해봤는데 중국 시장 개장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고 갈까요?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 0.3% 강포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2%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만 4천 6백 포인트 넘게 출발을 하면서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는 상황. 오늘 미국발 훈풍 전세계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어서 아시아 시장 전체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지수가 상승폭이 오늘 좀 강하게 나오네요. 2% 가까이 1.94%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은 1.5%대 코스피 상승세에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약간 줄었는데 여전히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 조선사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는 시각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규 수준 모멘텀을 올해도 이어갈 것이다. 이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업황은 이미 작년에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지만 실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실적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수주했었던 것이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고 업황 바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신규를 수주를 받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한 1년, 1년 반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곧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G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고부가치 선박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을 하면서 유럽에서도 안일하게 단순하게 러시아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심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LNG 관련해서 상당히 수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LNG선 수주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부분들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황, 호조세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 유가가 다시 어저께 내리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100달러 이상 갈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해양 플랜트 수주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저는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바닥다지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주도 자세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일단은 소비를 하려고 신세계 쪽으로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할 건데 리오포닝 기계가 위드 코로나 되게 되면 가장 우선적인 많은 첫 변화가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와 관련된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화장품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저는 색조 화장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게 온라인 매출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 매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의 어떤 오프라인 매출 이런 부분을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들에 대한 매출적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마스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입술 주변에 사용을 하는 립 관련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을 서두에 주고 그래서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오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었던 주가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클리오라든지 페리페라 같은 색조 브랜드의 어떤 매출 비중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수요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클리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리오프닝 되면 이제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더 진하게 하겠죠. 이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클리오를 확인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네, 리노공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전기하고 비슷하게 IT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작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영업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래처와 관련해서의 어떤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업황은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삼성전기 말씀드렸지만 올해 스마트폰 교체 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스마트폰 향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한 부분들을 올해는 좀 회복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전장, AR, VR 관련된 기기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양산 고객 확보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이 올해도 이어진다라면 리노공업은 약간의 상단이 한 21만 원 정도 좀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하단은 반대로 17만 원, 16만 원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지금 박스컨 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일단은 유튜브에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닥을 찍은 거냐, 올라갈 수 있느냐, 카카오 홀딩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문자로도 질문을 주셨어요. 2808번님이 카카오 그러면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네, 카카오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역설적이어도 아마 많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문자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좀 해드리면 지금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임직원들의 일탈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예전에 땅콩해양 기억나시죠? 대한항공, 방금 말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많이 실수가 됐었습니다. 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코로나를 거치게 되게 되면서 땅콩해양 기억 속에 잊어져 버리고 항공 화물 쪽으로 실적이 좋게 나아지게 되고 이제 아시안항공까지 인수하는 그런 시기까지 와버렸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임직원들의 일탈로 인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직원들의 일탈이 있지만 카카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톡빛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말고요. 앞으로 진행될 만한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NFT 사업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서 노이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주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작년 6월 달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17만 3천 원, 그러니까 백면분을 하고 난 이후에 17만 3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의 한 45%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라는 논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투자자들이 어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일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상할 수 있을 만한 보상 체결이 앞으로 나온다는 것들. 최근에 국내 기업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배당이라든지 자소수 매일 같은 환원책이 나오고 있다는 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될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실을 받던 부분들을 보완할 만한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들이 제가 볼 때 시선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짧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역설적이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핵 종목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저는 현대중공업 선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고르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는 신세계 선택했습니다. 신세계? 신세계와 현대중공업을 오늘의 탑핵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은 오늘 시간 잘 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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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